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거 외울 때 갈매기털 이렇게 외워라 라고 강의를 했더니 이게 이제 다 퍼져서 완전히 전 국민의 표준 안기법이 되어버렸죠 갈매기털 들어보셨어요? 아마 코말이나 자격증 공부해 보신 분들은 갈매기털 기억나실 겁니다 원조로 이야기한 사람이 저인데 저작권이나 그런 의미 없다 보니까 자 갈매기털 이렇게 외우시면 간단히 끝나잖아요 키로, 메가, 기가, 테라 근데 페타바이트나 엑사바이트라고 한 단위가 또 새로 생겼어요 최근에는 여러분들 뉴스에서 빅데이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대용량의 데이터가 많이 처리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용되는 단위보다 더 큰 단위들이 막 생겼어요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그래서 제가 또 안기법을 만들었죠 갈매기털 뽑았더니 액하고 되졌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잖아요 자 에브리바디 뭐라고요? 갈매기털 뽑았더니 액하고 되졌다 그래서 갈매기털 뽑았더니 페타, 액하고 되졌다 엑사바이트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그런데 슬프게도 덕근 단위가 등장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 없으면 저것만 두세요 자 덕근 단위로 제타바이트라고 하는 게 등장했어요 제타바이트 그리고 이거보다 또 덕근 단위로 마지막 요타바이트라고 하는 단위가 등장을 했습니다 제타와 요타 그런데 최근에 요게 시험 문제에 등장을 했어요 과거에는 여기까지밖에 안 쓰였지만 최근에는 빅데이터가 등장하면서 엄청난 양의 대용량의 데이터를 표현하면서 이제 제타바이트, 요타바이트까지 등장을 해서 시험 문제에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컴퓨터 일반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들어보실 단위는 여기서부터 테라바이트라는 단위까지만 들어보실 거예요 얘도 잘 안 들릴 거예요 주로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라는 이 단위가 많이 보일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얘들은 우리 컴퓨터 끝날 때까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시험 문제의 용량 단위의 순서가 시험 문제에 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요수가 만들었어요 안기법까지 다 친절하게 알려주잖아요 갈매기털 뽑았더니 액하고 되졌지요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타바이트 갈매기털 뽑았더니 액하고 되졌지요 이거를 또 잘못되어갖고 또 갈매기털 뽑았더니 액하고 되졌다요 단은 뭐지? 돌리면 안 돼요 갈매기털 뽑았더니 액하고 되졌지요 제타바이트, 요타바이트 자 이거는 나오면 순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것만 안기하시면 됩니다 자 에블바디 갈매기털 뽑았더니 액하고 되졌지요 따요가 아니에요? 되졌지요? 오케이 아 이 품격 있는 강의에서 되졌지요가 뭐야 자 그렇지만 여러분의 암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자 한 방에 암기 되셨죠 그죠? 이거 의외로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간단할 것 같죠? 다음 중 컴퓨터 용량 단위가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을 골라라 이거 막 뒤섞어 놓으면 대빵 헷갈려요 자 따라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땐 끼끼끼끼면서 갈매기털 뽑았더니 액하고 되졌지요 이렇게 오시면 끝났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끝났어요